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신덕의 용성2호 용성2호 시범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덕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는 높이는 1m 80으로 했고요 1m 80으로 했고 지금 보시면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고 지금 회장님이 관수시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 덕장 줄 넓이는 약 50cm에서 70cm로 이렇게 알철사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피복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지금 이 파이프는 25mm에서 32mm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용성2호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1m 80까지 외대로 해서 쭉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지금 이 가지로 지금 몇 가지를 하시던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성2호 용성2호 지금 포트 묘목에 있어가지고요 사계절 어느 때나 심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신덕면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같이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eg유 em 아멘